그럼 우리 특전사 대원들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특전사 수준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그에 안 맞는 사람은 너무 많이 내려가져 있고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는 일반 특전 여단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특수부대 범주에 들어가는 수준에는 솔직히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훈련 수준만 보지 말고 네 훈련 교육 훈련 수준 개개인의 능력 평가는 개인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군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과연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특전 요원으로 만들 수 있는 훈련 체계인지 지금 특수전 학교에서 특수전을 가르치고 있는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교관분들이 지금 있는 교관분들이 정말 불세출의 그런 인원들이어서 실제 미군 큐코스를 따와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많은 소부대 전술부터 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인원들이 막내라는 점 그거를 알고 거기 있는 교관분들도 이 막내들 보고 너희가 중사, 상사 달 때쯤에는 더 좋아질 수 있게 너네가 커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한데 그건 아직까지는 또 막내들이다 보니까 분리해서 생각하면 각 부대별로 훈련 수준은 솔직히 전체적으로 낮지만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전은 정말 수준이 높은 수준입니다 아 그럼 특수전은 지금 또 열심히 학교에서는 발전이 됐다 이거죠? 네 아 그러면 특수전 학교장님이 좋은 사람인 건가요? 아니면 교관들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 그 학교장님까지 올라가시면 안 되고 네 교관분들 중에서도 그 일부 유명한 교관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고 뭐 정모 상사 이분이나 뭐 계셨다가 나가셨던 뭐 정모 소령님 뭐 이런 분들이 체계화를 그나마 좀 진짜 그동안 망가져 있었던 거를 좀 정립화 시켜놓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도 추진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소수의 인원으로 꽤 정립화는 시켜놓은 상태여서 그나마 이 정도지 이 정도도 아니었던 상황이면 이제 그래도 그걸 수용해 주는 것들도 또 하나의 지휘관의 그거잖아요 수용을 좀 해줬다고 봐야 되나요? 그때 당시 이제 계셨던 교수부장님이 그런 이제 좀 완전 특전맨 스타일이신데 오래 계셨기도 하고 그분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분이 힘을 써줬던 게 그나마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 보직이 끝나셔가지고 직본 나가서 계셔가지고 어 뭐야 아마 이제 조만간 다시 원위치 될 수도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가장 좋은 방패가 되어주고 이제 뒤에서 잘 이제 밀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셨는데 육사요? 아닙니다. 삼사입니다. 삼사요? 장포대에서 가지고 삼사요? 네. 감사합니다. 소위 때부터 대령 때까지 올리 특전사 그리고 어디 출신이 어디라고요? 삼사입니다. 삼사 이제 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를 주셨었던 게 제가 예전에 중2 때 그분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국평단장 하자는 시절에 한번 만나게 됐는데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뭐야? 아 저 누구누굽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그거로서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네? 난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이씨 이때까지 뭐 했지? 족밥이네? 하면서 다시 이제 그때부터 좀 공부도 하고 아 진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겠다 뭐 그런 걸 좀 경종을 울려주신 그런 분이셔서 그리고 또 아 지금 현재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분이 가시고 나서 교수부장님 말고도 그 밑에 이제 검토를 결제를 받아야 되는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수부장님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게 되고 보직이 바뀌면서 옛날 옛날처럼? 네 그분이 떠나시게 되면서 뭐 교수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이제 학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어필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일종의 또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했는데 교수부장님 사라지시고 그 밑에 각 밑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면 과연 여기 이런 불세출의 사람들이 100%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최대한 100%에 가깝게 못하게 될 텐데 지금도 뭐 제가 언뜻 이렇게 주변 이런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지금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기까지 하는 이런 교육 훈련 수준인데 그것마저도 100%에 안 되고 뭐 50% 60% 정도의 역량까지밖에 못 쓰는 상태인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기관의 문제도 정말 크고 근데 좀 이제 파도가 들이닥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안 좋은 파도가 네 좋아지겠죠 설마 물론 또 자꾸 이런 유튜브나 이런 쪽을 자꾸 떠들어줘야 사실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또 이해할 수도 있고 예비 요구도 하여금 이런 목소리가 나갈 수도 있는 또 창구가 되니까 뭐 저는 남들이 욕해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특전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701특공연대인가요? 거기도 참 지휘관 분께서 많이 깨어있다고 들었어요 그분도 지금 계속하고 계신거죠? 연대장님은? 네 아직까지 계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분이 이제 중령 시절에 제가 같이 근무를 했었었는데 정말 훌륭하신 장교 선배로서 진짜 몇 안 되는 세 손가락에 들은다고 할 수 있는 제 거의 10년간의 군생활 중에 몇 안 되는 진짜 훌륭하신 선배님이시고 진짜 약간 옛날말로 치면 약간 엄친아 같은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영어도 잘하시고 능력도 다 되시는데 요즘에 제가 최근 듣기로는 이제 그 해당 부대에서 경쟁자 되는 라이벌 구도에 있는 사람이 음해성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어가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피셜인거죠? 네 확실한건 모르겠고 네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다 들리는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마 비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에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좀 견제를 받으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그리고 매스컴에도 나오시기도 했고 네 캡틴 김성호가 떠들기도 했고 괜히 얘기했나? 그때 그거 얘기할 때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훌륭한 분이 괜히 내가 또 얘기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알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 장거리 사격을 하러 가서 이제 거의 장거리 사격 같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고 작은 그 사격대회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뭐 레인자나 뭐 그린베레 같은 특수부대 출신자들도 부대의 총기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스텀 총기들을 갖고 와서 정말 이런 여러가지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거를 경험을 하고 이제 제가 듣는 뭐 701에 있는 저격수분들 또는 뭐 강군삼유고인가 거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훈련들을 봤는데 와 정말 실전에 가깝게 선진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지휘관분들은 절대 시키지 않을 그러니까 진짜 안전을 따졌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냥 괜히 이제 자기가 모르는 그거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언트 듣기로는 뭐 실제로 야전에 있는 저격수분들 몇 분 같은 경우는 본인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뭐 미국에 가서 사격을 한다고 뭐 듣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런 시스템이나 체계들을 가지고 와서 뭐 부대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기에 따라서 지금 또 연대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연합훈련이나 합동훈련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저격수나 이런 뭐 기타 사격 또는 전술 능력을 그 끌어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해주시고 뭐 대원들끼리도 만약에 컨택이 됐다 그러면 다 이제 승인을 해주시고 해라 뭐가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시고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셔서 한편으로는 조금 배가 아픈 게 제가 군생활할 때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관으로 못 모셔서 아 내가 저런 분들을 만났다면 과연 전역을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701특공이 좀 듣게 한 게 그 옆부대 특공은 좀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702 말씀 네? 2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702 연대장님 3사 아니야? 그 그럴 텐데 아무튼 702라고 안 했고요 네 아무튼 뭐 옆부대 특공연대는 얘기가 참 많아 그리고 신속대응사단의 여단들도 참 얘기가 많은데 유독 702는 단 한 번도 제가 제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분명 거기도 복지나 뭔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지휘관 하나 때문에 거기는 일치단결해서 한 번도 나는 빈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부대 관련된 제보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군의 생각을 봤을 때 작전도 그지 같고 훈련도 그지 같은데 복지까지 그지 같으니까 얘네들이 저는 지휘관에 대한 불만으로 돌아섰다고 봐요 근데 거기는 근데 거기는 지휘관에 대한 불만도 없고 지휘관에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커버된다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이 지휘관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다 심지어 그 지휘관이 하는 거는 새로운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주고 책임은 나에게 하지만 훈련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하고 손진 교류를 새로운 물을 부어줄 뿐이잖아 떠먹여주지도 않고 맞습니다 부어줄 뿐인데 본인들이 먹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우리 군에 벌어져야 되는 건데 아 그렇지 않는 게 강군삼유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거기도 보니까 최근에 한미연합사단에서 에어소포트건으로 훈련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하냐 실제로 맞아봐야 아프고 그리고 이걸로 해야 인원들이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에어소포트건으로 훈련합니다 라고 강군삼유고에 나왔어 한미연합사단이 훈련을 하더라고 네 근데 한미연합사단이 국가전력자원이에요 특전사가 국가전력자원이에요 특전사가 원래는 국가의 전략자산 그래 국가 전략자산이잖아 전략부대잖아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총장이 쓸 수 있는 칼이잖아 네 뭔일이세요 한미연합사단은 연합사령부가 쓰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어디가 더 스페셜한 거야 스페셜포스는 어디야 도대체 우선순위로 따지면 특전사가 스페셜포스 아니야 맞습니다 특전사가 특이 다른 특인가 다른 특이야 특수인력 특수인력 거기도 스페셜이잖아 특수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특수인 것 같은데 그 특이 도대체 무슨 특이냐 이거야 아 참 그 특이 도대체 어떤 특인지 모르겠어요 한미연합사단 그렇게 하더라고 나와요 강군 365에 전 그거 보고 쇼크 먹었거든요 아 쟤네들 하는구나 근데 우리 특전사는 지금 하는 부대 있나요? 에어소프트로 하는 인원들은 대부분 그냥 괜히 사제로 사서 교전하고 그런 팀은 없죠? 네 정식 교육훈련에 반영돼서 정식 교보제로 사용되는 적은 없습니다 교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정식으로 팀 단위로 계속 훈련을 한다면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맞아보고 지면 자존심 상할 거예요 팀장이 또 훈련할 거고 그럼 담당관도 빡칠 거고 체육대회 턱걸이 많이 하고 공 축구 골 많이 넣고 줄다리게 해서 이기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을 데리고 싸웠는데 내가 우리 팀원장이 나와가면서 총 맞아 죽고 팀원들이 몇 명 사상당하고 이게 더 충격적인 거잖아 맞습니다 이게 더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707 정도만 이제 관련해서 일부 고가의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일부 훈련 때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에어소프트를 사용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밀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윗사람들로부터 그렇죠 장난감 가지고 논다고 실제로 제가 여단에 근무할 때도 이제 제가 특임되어 있었을 때 대원들이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포스온포스 훈련을 하려고 이제 에어소프트관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밑에 교보재로 잠깐 그 보고용으로 쓴다고 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보고했던 사람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하면 박모 소령인데 아직까지 있는데 박모 소령이 이제 이거 이거 밀덕들이 쓰는 그건데 총 이제 훈련용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밀덕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솔직히 저는 이게 적절한가도 쉽기도 한데 정식 보고 문서에서 근데 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5년 전에 처음 거기 에어소프트관 있어요? 정식으로 쓸 수 있는 총이? 아 저희가 사서 쓰는 겁니다 근데 뭘 어떤 걸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훈련용으로 이런 총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게 그나마 이제 뭐 저희가 FX탄이나 이런 걸 사면 비싸니까 이게 그나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일부 밀덕 인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본인들의 장비를 본인들이 지그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네 싸제 본인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저 줘봐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언노우님이 가지고 온 총기인데 총기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안 만질게요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보여줬더니만 아 이게 그 밀덕들이 쓰는 장난감인데요? 이랬다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작전과장 입문 수행을 하니까 중간에서 이제 자기가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그 사람도 워낙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일종의 성과지향 주의자다 보니까 그냥 이거 보고하는 것 자체도 자기가 보고하는 걸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그 멀리 와가지고 빌려간 다음에 이거 밀덕들이 쓰는 장비인데 저희 같이 CQB를 하는 부대에서는 이게 훈련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밀덕이라는 워딩 자체가 좀 그런 게 제가 5년 전에 전술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도 그때 당시 기준 5년 전입니다 저 파병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교관들이랑 컨택을 했을 때 그 교관이 유럽 거의 전역에 있는 모든 부대들을 관할하는 엄청 수준 높은 교관인데 유명한 교관입니다 그 교관이 얘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에어소프트건이 장난감으로 보이지만 이게 가성비 제일 좋은 훈련용품이다 특히 CQB 같이 근접구리에서는 왜냐하면 FX탄이 탄도 비쌀 뿐더러 안에 키트가 엄청 비쌉니다 한 300만원 이상 되는데 놀이색감만 해도 근데 에어소프트건이면 300만원이면 한정을 정품으로 다 풀세팅을 해도 한정 가격보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FX탄이라는 게 FX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시뮬리션 실탄이 나가는데 실제로는 똑같이 실탄처럼 생겼는데 페인트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탄두가 페인트처럼 돼서 그런 건데 근데 그거보다 이게 가성비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실제 유럽 사법기관이나 군내에서도 에어소프트를 활용을 해서 훈련을 많이 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5년 전이니까 뭐 한참 더 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 대퇴라는 부대 있었으니까 저희는 근접교전 주니까 훈련용으로 에어소프트를 사서 쓰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저희는 저희가 나가서 서바이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진짜 저희 SOP 맞춰가면서 저희가 직접 맞아가면서 하려고 사서 하는 건데 이거는 밀덕들이 쓰는 장비인데 저희 특임대 밀덕들이 쓰는 제가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나는 내가 뭐 나가서 서바이벌 하는 것도 아니고 밀덕? 쇼킹했겠다 네 저는 제가 저희들의 직무 정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돈 써가면서 이것도 이거 세팅 다 하는데 가격이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여기 다 정품으로 올리고 하면 이것도 가격이 꽤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실전처럼 훈련을 하려고 사서 쓰는데 그걸 밀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임무가 그건데 우리 군의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뭐랄까 나댄다? 네 맞습니다 야 쟤는 뭐 야 있는 거 쓰면 되지 야 보급품 있잖아 그게 나댄 맞습니다 마이소 있잖아 마이소 과학과정비 입총 쏴 입총 쏴 하는데 아니 입총 쏘면 제가 팔 맞은지 다를 맞은지 어떻게 압니까 또 이게 총기란 이제 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오프셋이라는 게 있어서 근접거리에서는 이 차이와 이 총구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차이에 따라서 만약에 인지를 잡고 있는 적의 머리를 썼다 생각했는데 인질의 이마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뮤니션을 이제 근접거리에서는 시뮤니션을 사용해야 되는 그건데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밀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민덕이라고 부릅니다 민간인 덕후라고 해서 군인인데 민간인을 따라한다 해서 민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저희는 밀리터리파 군인입니다 아니 밀리터리파 아니 군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진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자존심입니다 그게 만약에 내 공병인데 건물 짓는 데에 대해서 막 덕후처럼 막 알고 장비를 다 사 그거를 이제 건설 덕후라고 하지 않고 전문성이 뛰어나다 식견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하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대는 아무래도 이 계급이 낮은 사람을 얕잡아 보는 문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밀덕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닐까 만약에 장군님 이거 들고 있어봐 장군님 밀덕이세요 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절대 못합니다 전문적이다 그렇게 하시면 뒤로 돌아서 장군님 밀덕이야 하겠지 그래서 전희범 장군님이 밀덕 소리를 들은 겁니다 밀덕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 나쁘게도 그분이 어떤 의미를 썼는지 모르지만 헬창과 비슷한 거죠 운동 열심히 하면 헬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헬창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운동 선수입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 친구 헬창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맥락상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총기를 가지고 올라온 김에 총기 멜빵끈 아까 싸제로 구매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총기 멜빵끈은 왜 싸제로 구매하는 거예요? 총기 멜빵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는 것처럼 저희가 멜빵끈은 본인이 편하게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총을 들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두 손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빠르게 줄여서 이런 것들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빼고 쭉 당겨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보급은 그게 안 됩니다 그거 보급 아니야? 이번에 2점씩에서 3점씩으로 보급해서 검은색 보셨습니까 혹시? 아 못 봤어요 그게 진짜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은 아 이런 단어 써도 되나? 완전 그 전에 쓰던 것보다 더 쓰레기를 줘가지고 아 그래요? 전에 쓰던 것도 쓸만했는데? 저도 그렇게 차라리 전에 쓰던 거는 그 어떻게 좀 변형을 하면 1점씩으로라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마른 3점씩인데 3점 아 저는 제가 아는 3점씩이랑 다른 3점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늘리고 줄이고가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작전을 할 때 늘려야지 내가 좌우수 변환을 한다든지 또는 레디 자세를 해서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총구를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는 뭐 아군이 맨다운을 해서 내가 치료를 해줘야 된다 맨다운이 뭐야? 쓰러진 거야 부상자 교전 중에 이제 여러분들 전술 영화 밀덕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민간인이란 말이야 민덕이란 말이야 부상자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저 아는 사람 꽤 있으실 텐데 그 분들도 같은 무료라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써주세요 물론 지금 제가 아는 척하고 있지만 부상자들이나 아니면 내가 뭐 물건이나 이런 걸 옮겨야 될 때 빠르게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기를 잡을 때도 이렇게 총기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보급을 쓰다 보면 정해진 부분에만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해진 부분에만 달게 되면 내 이 방탄복이나 이런 그 세팅을 했을 때 그거랑 잘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최적화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인한테 맞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죠 네 그래서 한쪽 뒤에 거를 보면 저는 총기의 바깥쪽에 돼 있고 앞쪽에는 총기의 안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파지하는 손 뒤쪽에 와 있습니다 C큐비나 또는 내가 좌우수 변환을 할 때도 예를 들어 한쪽에만 있으면 전환을 했을 때 걸립니다 근데 바깥쪽에 있으면 목을 어차피 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아 그러네 네 이런 전 이해했어요 보시는 분들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전 이해했어요 보니까 이해가 되네 네 아 그리고 잠깐 총 만져봐도 될까요? 네네 여기 손잡이 같은 건가요? 여기 달려있는 여기? 네네 핸드스탑이라고 해서 총이 뒤로 안 밀리게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도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네 지금 근데 배터리를 안 넣어놔서 아 이렇게 뻗어서? 네네 아 우리 땐 이렇게 쐈는데 네 바뀌었죠 지금 사격 자세가 오오 그리고 이제 뭔데? 개머리판을 뒤로 빼야되는 거야? 네네네 아 내가 지금 덩치가 크셔가지고 아 그러면 나는 더 앞으로 빼야겠네 이거를 아 이거 네 그거를 일단은 그 뻗는 뻗는다는 게 일단은 개머리판은 저 이제 자신한테 쫙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팔을 이제 파지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뻗는 겁니다 아 이렇게? 네 그 다음 손잡이 그래서 앞에다 아 이거 개개마나 다르겠네 위치가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앞에 손잡이도 수직이냐 앵글이냐 아니면 이것처럼 작게 핸드스탑이냐에 따라서 그 파지를 했을 때 이게 움직여지는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편의성이나 그 다음에 계속 작전을 했을 때 뭐 불편한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모두 따졌을 때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무조건 이제 하나만 해 그 다음에 K2C1 같은 경우에는 한번 K2C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K2에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AR 계열 MCMR이란 총인데 K2C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홈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 정말 그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동을 할 수 있죠 K2C1은 하나 둘 끝입니다 아 박렬판까지 같이 하려면 앞쪽 아니면 뒤쪽 가운데 팔 길이가 다 다른데 네 와 이게 몇 단계야 하나 둘 요거는 단계에 상관없이 그냥 이 위치로 조금 더 내려도 되고 조금 더 내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개에 걸림이기 때문에 아 K2C1 같은 경우에는 홈이 하나 둘 셋 네 개여서 그 홈에 맞춰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손잡이가 그럼 거기 세 개 꺼부시키네 하나 중간 껴았던 거 이렇게 뒤로 한다든가 아 그렇게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음 저희가 표적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옵틱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표적지식이도 웬만하면 저희가 가운데로 올리는 이유가 제가 우수자일 때 쏠 때는 왼손으로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반대로 했을 때는 만약에 오른쪽에 달았다 그러면 조작이 안되죠 네 그래서 최대한 방독면 왼손잡이형 따로 있듯이 네 맞습니다 뭐 만약에 에어스위치라고 해서 연결해서 스위치를 누르는 게 있다면 뭐 위에 달아서 하긴 하겠지만 보통은 스탠다드를 위에 단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릭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뭐 표시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위에 달았을 때 기준으로 업다운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레쉬 같은 경우는 이것처럼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위쪽에 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아 다 하나씩 누를 수 없으니까 위치를 모아놓는 거군요 스위치 위치를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공통된 디테일 같은 축에다가 야 이거 봐봐 이거 아는 놈이랑 모르는 놈 차이가 엄청 크네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나는 막 허겁지겁 될 때 이 친구는 딱 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너에 대해서 항상 오른쪽 코너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셋업을 해놨다 그러면 왼쪽 코너로 가더라도 가볍게 저소 전환을 해서 이런 걸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트 도트 사이트가 보급이 되면서 밑에 여기 좀 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같이 보급이 됐습니다 요게 올라온 이유가 기존에는 저희가 잡고 우겨서 그 다음에 눈을 위로 뜨기 때문에 이게 안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눌려서 사용자의 피로도나 뭐 이런 스트레스를 더 가중에게 주는데 이거를 달아서 도트 점을 올려줌으로써 저희가 그냥 여기 서서 보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워리어 플랫폼에도 있긴 해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설명을 안 해줍니다 아 이게 뭐 이게 무엇을 쓰는 물건인 걸 하는 거야 지금 다? 네 그래서 이게 위에 올라와야지 편하게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방독면을 꼈을 때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야 워리어 플랫폼 장비만 가고 사람이 안 갔구나 설명해 줄 사람이 그래야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 보급에다가 올려서 썼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 중독이 그거 왜 하나 더 올리냐고 하면은 똑같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할 때 올렸을 때 기존 방법대로라면 같이 내려야 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 상태면은 그냥 총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접영점에 닿으면은 그러니까 턱 아래쪽에 접영점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알아서 조준점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한 가지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그래도 그게 더 무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우니까 더 다니까 근데 이거를 교육기관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네 맞습니다 결론 교육기관에 워리어 플랫폼이나 모든 최신의 장비가 먼저 가 있어야 얘네들 이해를 할 텐데 주면 뭐하나 쓸만한 그걸 먹구만 그리고 또 주면 뭐하나 이거에 대한 주는 거에 대한 전술이 발전이 안 돼 있는데 맞습니다 아 그 욕은 모르겠고 난 줬다 누가 누가 한국군 장비 후지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워리어 플랫폼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개나소나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야간투시경을 쓰고 도트를 보면서 쏘려면 이렇게 하면 야간투시경이 및쪽으로 나가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야간투시경으로 도트를 보고 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있는데 우리 근데 난 또 궁금한게 총기에게 있구만 총기 후레시는 왜 있는 거예요 후레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총기에서 가장 제일 먼저 달아야 되는 게 후레시입니다 왜요 왜냐면 어차피 가늠자 가늠새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저희가 조준해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빛이 없다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야투경이 있잖아 야투경이 없는 상태를 가정을 하고 야투경이 있어도 어차피 가늠자 가늠새를 조준을 못합니다 표적지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또 이제 야투경이 만약에 있다는 가정이면 애초에 보급 절차가 도트가 이미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트랑 표적지식이 둘 중 하나는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상 표적지식은 있는데 도트만 있는 경우는 사실상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럴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도트가 최종 단계에요? 아닙니다 두번째입니다 야투경? 제가 순서를 표적지식이? 네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플래시가 생기면 야간에도 제한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플래시 후래시 네 후래시가 있으면 그러면 주간 야간 둘 다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늘려야 되는게 조준 능력 도트 사이트를 다는 겁니다 도트 사이트 달면 마찬가지로 조준 능력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생겨야 되는게 야간 투시경입니다 야간에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기 그 다음에 야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 다음은 표적지식이 그래서 야간에 조준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로 해야지 이제 요 단계들을 거쳐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총기 셋업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야간 표적지식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쓰는 이유가 이제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뭐 패시브 슈팅 액티브 슈팅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이제 주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외선 조명이 있는데 이 적외선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야시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적외선 조명이기 때문에 그 적외선 조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레쉬를 키면 저기 저기에 노출되지 않나요 야지에서는 솔직히 뭐 그렇게 킬 경우가 없고 저희가 주로 뭐 근접전투 근접한 이제 상황에서는 후레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적의 시야도 뺏게 되고 그 다음에 눈봉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한 명 또는 두 명만 키더라도 그 킨 사람만 위치만 발견되고 그 주변에 있는 어둠에 있는 아군한테는 그 보이지도 않고 한 명만 키는 거예요? 보통은 적게 킵니다 다 키는 게 아니라 그 뭐야 더솔조스인가 걔네들 보면 후레쉬를 꼭 권총에다가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후레쉬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권총이랑 라이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파지법도 있기는 한데 그냥 그 더솔조스나 강철부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가짜 사나이요? 네 아니요 아무튼 이렇게 사격을 하면 저희가 근접하다 보니까 인공 구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숨고 엄폐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그걸 쓴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해서 쏜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훈련을 해보면 생각보다 윗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야 위치 노출되잖아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안 죽습니다 훈련을 해보면 결국에는 훈련을 안 해보고 모르니까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레쉬나 이런 조명 관련된 이제 SOP나 이런 작전 전투기술 같은 경우는 좀 보완화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깊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는 거랑 이론이랑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조명 부분은 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 이런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행동인데 이걸 알려주면 어? 이게 되네? 이런 경우가 엄청 많은 케이스 중 하나라서 그래서 이거는 회담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배워본 다음에 생각을 하면 아마 인식이 좀 많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 야간에는 불 켜면 다 죽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우리 때는 아 그걸 꼭 왜 독도경 써봤어요? 네 독도경 써봤습니다 독도경 알아? 네 그 방사능 그래 크리스탈 그만 그거 쓸 때 그거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지도 깔아놓고 목포 뒤집어쓰고 그 안에서 독도경으로 하잖아 맞습니다 난 솔직히 그거 구하면서 뭔 지랄인가 후레시키면 되는데 아니 후레시키고 덮으면 되잖아 잘 보이지나 독도경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비싸기만 하고 비싸고 방사능 물질이나 뭐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맞습니다 있으면은 저는 뭐 뒤집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퇴력 상황에서는 뒤집어 쓰진 않고 그냥 이제 방에 코너 이런 데 밖에 관측 안 되는데 코너로 가서 그냥 저만 이제 여기 옆에 켜가지고 잠깐 보고 보고 이런 식으로만 아 그리고 미군은 이제 어차피 GPS 자체가 미군이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이 실제 군이 사용하는 GPS은 정말 정밀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흔히 막 핸드폰을 이제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해서 그냥 정확하게 고화질 지도로 내 위치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표시 이런 것들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확인을 하니 저희만 그냥 네 피아리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때 신세계였어요 와 터치가 된다 와 지도가 기계 안에 있네 근데 그 좀 있으면 야전부대로 보급된다 와 그랬는데 다음 달에 아이폰 4가 나오더라고 아이폰 4가 나오더라고 뭐야 엄청 좋은데 PR이 바로 고물됐지 뭐야 이거 졸라내려 근데 아무튼 GPS 원래 이제 미군에서 원정 개방해줘가지고 그 비행사고 많이 나가서 GPS 아마 개방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맞죠 네 비행기 그 GPS 네 소련에 격추당했었어요 소련에 격추당해가지고 그 뒤로 GPS 보급해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미군들은 더 정밀할 거 아니야 네 정말 정밀합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 달리기 할 때 보통 GPS 많이 사용하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 아마 거의 군사용으로 쓰는 거 보니까 거의 한 발 한 발 수준까지 한 걸음 수준까지 팔 젖는 것까지 다 나올 거라고 네 아마 정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미군의 전술을 맹신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미군의 전술과 미군의 장비를 맹신하지 말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이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존재했었던 김일성 장학생들 출신들 중 한 명이잖아요 간첩이다 김일성 장학생 저는 그래서 진짜 방첩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우리 캡틴 김사원님을 내사하지 마시고 아내를 조사해 보십시오 나는 간첩이 아니지 나는 맨날 북한이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훈련을 강조하는데 그분들도 말은 북한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은 하시는데 근데 실장 하시는 행동 보면 과거에 이슈됐었던 스파이가 조직을 망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행정화시켜라 그대로 하고 계시니까 그걸 진짜 간첩이 있다니까 절차 따져라 김일성 장학생이 있겠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여담이지만 국정원 쪽에서도 요즘에 전 정권 거치면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김일성 장학생